보건당국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음식 납품업체 점검에 나섭니다. 식약처는 내일부터 3주간 학교 등 집단 급식시설에 조리된 음식을 납품한 업체를 포함해 전국 280여 사업장에서 원료의 소비기한과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지난 2일부터 남원의 초중고 20개교 이상에서 동시다발적인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해 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.